이제는요 지금 약간 2017년 7월달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2년 보유요건만 채우시고 매도하세요. .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예 저는 서울 검천구에 네 한신아파트 32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. 알겠습니다 여기 어 한신아파트 보유 중이신데 앞으로 어떨 런지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신 거구요 아 전세 넣고 있습니다 아 새로 주고 보유 중이시구요 알겠습니다 . 금천구 독산동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. 안녕하세요 반성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독 그 독산 한신아파트 맞으시죠 네 지금 91년도에 입주를 했네요 . 예 여기 안양청변에 있구요 그죠 예 여기 언제 매수 하신 거에요 . 어 2017년도 2017년도 7월 말에요 파리 대책 이전에 아 2017년 7월 말에 매수 하신 거에요 네네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요 주택밖에 없으신 거에요 . 네 일단은 네 아 지금 이 주택밖에 없으세요 지금 이제 독선에 그냥 1주택자 이신거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더 가져가야 될지 지금 매도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.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 입주적인 여건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. 네 자 지금 이제 이 독산 이 독산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91년도에 지어졌네요 . 그러니까 지어진 지가 좀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30년이 돼가네요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천구청역이 또 이제 이 안양청 이제 건너편에 있구요 그죠 네 네 자 위에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언급되는 이제 하안주공이죠 네 네 . 하안동에 이제 주공아파트 밀집지어 이거 더 위로 가면은 이제 이제 철산주공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구요 그죠 . 자 우리 시청자님 이거 매수하신 이후에 가격은 좀 올랐죠 네 조금 올랐어요 얼마 정도 올랐어요 매수가 에서 . 한 8 9천 8 9천 정도 올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아까 그 2017년 7월달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. 네네 예 이번에 그러면 2년 보유요건만 채우시고 매도하세요 예 아 매도할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 우리 시청자님은 아까 7월달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. 네 네 지금 파리대책 이전에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1주택 자시면 일단은 그 2년 거주요건이 없잖아요 그죠 . 네네 그러니까 2년 보유만 하면 비가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세 받고 매도하세요 예 그 이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자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서울도심부 이 서울도심부도 보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새 아파트에요 신규 아파트 네 신규 아파트 가 많이 올랐거든요 . 네네 네 지금 여기 광명 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근에 지금 이쪽이 광명인데 광명 일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산주공이 재건축이 된 새 아파트를 많이 올라 졌거든요 네네 자 근데 이 새 아파트가 오른 이유는 그동안 이제 뭐 이제 그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같은 거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이제 누타운 출구 전략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한 5 6년 동안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서울에 부족했었던 거에요 네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부족했었으니까 당연히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최근에 앞으로 한 2019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길면 내후년까지 해서 물론 이제 강남 쪽에서 재건축에 대한 입주 물량이 많아 지더라도 이 입주 물량이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또 물량이 새 아파트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이 독산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 일단 노후된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노후된 아파트니까는 사실은 이 새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좀 적게 올랐던 겁니다 안 올랐는지 안 там 올라갔어요 네 자 그러면요 만약에 이 한신 아파트가 지금 거의 이제 한 30년이 돼가잖아요 그쵸 네 네 30년이 돼간다는 건 향후에 만약에 이쪽이 재건축에 대한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면 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사업성이 그렇죠? 사업성이 좋으려면 기존의 기존 아파트 재건축 대상의 기존 아파트가 용적률 자체가 좀 낮아야 돼요 용적률이 낮아야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한테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좀 많이 재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? 그런데 여기 같은 게 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꽉 차있다는 거죠 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얘 같은 게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1대의 재건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 그만큼 사업성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에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라는 게 항상 계속 오랫동안 보유하는 지역도 있지만 일단은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는 지역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일단 파리대책 이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받고 매도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 딱 2년 보유 요건만 채우시고요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ağı